네, 안녕하세요. 2021년 10월 16일,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 줄다리가 이어지는 3.5조 달러 예산으로 야심차게 책정이 되었던 지출법안에서 친환경 전력 프로그램이 누락될 것이다 라는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런 결정에 더 넘어서 그리고 또 지금 전체적인 지출법안의 투표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 핵심이 되는 상원의원 한 명이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. Major Climate Program Likely to be Next from Spending Package 의회 보좌관들의 소스에 의하면 중요 친환경 정책이 지출법안에서 누락이 된다는 제목인데 이 정책은 Clean Electricity Program 즉 친환경 전력 프로그램으로서 전력회사가 1MWh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이 배출하는 1Mtton의 이산화탄소보다 10분의 1인 0.1Mtton의 이산화탄소 이하로 배출을 시키고 그렇게 줄이는 만큼 전력회사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작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정량 줄이지 못했을 시 벌금을 무리는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이 누락이 된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는 현재 석탄과 천연가스로 거의 대부분의 전력이 생산되니 이렇게 청정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적극 추진하자는 목적인데 이 정책을 누락시키게 된 배경에는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만친이라고 합니다.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도에 가까우며 3.5조 달러 지출이 말도 안 되게 크다라는 주장으로 예전부터 이런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찬성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2번 이 친환경 전력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금 벌써 전력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으로 전환 중인데 세금을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. 이렇게 한 명 때문에 한 명의 반대 때문에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현재 상원의회에서 정확하게 반반으로 정당이 나누었기 때문인데요.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공화당 의원이 50명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민주당 의원 및 함께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총 50명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이런 상태에서는 정책이 통과를 하려면 한 당에서 모든 찬성표를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대 50에 투표였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구조라 만친 의원 이 한 명이 찬성을 안 한다면 어떤 법안도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번 상황에는 만친이 대표하는 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특성과 그리고 그의 가업이 친환경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. 먼저 웨스트 버지니아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주로 미 전역에서 전략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석탄을 공급하는 것에 주 경제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주의 경제 상황상 만친 의원은 예전부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별로 안 맞는다는 의견을 비췄고 이번 3.5조 지출 법안도 그의 표가 꼭 필요하지만 그는 급한 것 없이 법안을 바꿔 가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이런 의회 시스템과 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잘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석탄 시장 관련 가업으로 내년 큰 수입이 있어 개인적인 이런 이해충돌이 있다는 질타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이 조만친 의원은 1988년 석탄 브로커 회사를 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며 2000년에 주정부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할 때 그 회사의 사장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백지 위임으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그 회사로부터 작년에 2020년 공직자 자산 공개에서 나타났듯이 그 회사로부터 49만 2천 불의 수입이 작년에만 있었고 상원의원으로서의 기간 동안 총 450만 불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석탄 산업의 밀접한 관계의 가업을 가진 의원이기에 이번 누락된 이런 정책처럼 석탄 산업의 불리한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인 것이죠. 이번 친환경 전력 프로그램은 1500달러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고 하던데 이게 누락이 된다고 해도 조 만친의원이 요구하는 1조대의 예산으로 예산을 훨씬 더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방면에서 예산안들이 이렇게 더 추가로 누락이 되어야 해. 사실 이 투표는 언제 될지 모르고 또 하원에서는 이 지출법안이 동시에 투표를 인프라법안과 동시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인프라법안도 찬성을 안 할 것이다 라는 극진보파들이 있어 이 두 큰 정책들의 줄다리기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요. 2021년 10월 16일 오늘은 미국의 의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또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의원이 어떤 이유로 지금 이 투표를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예산안을 줄이려고 하는지에 관한 소식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. 네.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